가능하다고요? 그럼 진짜 좋겠다. 불안할 때 누가 손만 잡아줘도 안정되잖아요. 병원은 더 하죠. 검사만 받으러 가도 긴장되는데 손 꼭 잡아주면 너무 좋죠. 그거예요. 해봐야죠. 음... 없는데 느껴진다. 이렇게 해봐요. 눈 감아봐요. 눈 뜨면 안 돼요. 뭐 안 느껴졌어요? 워낙 둔해서. 눈 떠봐요. 내가 서울시 이렇게 할 거예요. 다시 눈 감아봐요. 다시 눈 감아봐요. 인식이 돼서 그래요. 패턴화된 거죠. 만진 것 같아. 이게 만지는 거지. 이게 만지는 거지. 눈 감아봐요. 네. ita